자 이번 스케줄 이강인 선수 응카도전 자 독구올림픽 시즌 이강인 선수입니다 자 주인분 제목합니다 아 한번 붙여보자 주인분.. 아 주인분팀이 대한민국이네 와 이거 무조건 붙였는데 진짜 어 자 이거 무조건 붙였는데 무조건 무조건 선거 무조건 음 간중군서도 6칸은 안받았거든요 지금 잠깐만 랜디 랜디가 아니야 왜 재물이 없냐 피루포 그렇지 좋아좋아 에드벨론도 놀래 들어가죠 음 아마 돌아가겠다 아마 아래올라 아래올라 아 지금 bp가 500bp 밖에 없네 일단 해볼게요 주인분 자 준비해보겠습니다 주인분 필요한데 이거 무조건 자 첫번째 펠베레이나 하나 원 뭐야 이거 아 나 강화 렉걸리고 있어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이거 패치한 이거 오늘 이러지않아놈들 강화 두번대는거 아니 강화 두번더지고 강화 두번대고 이상하게 패치했다니 갑자기 여기 아이씨 아이씨 하하이씨 열받게 하네 야 스페이스 놀리니까 두번더진다 이거 열받게 하네 이거 넥스 야 놀리는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잠깐만 한번 더 해보자 야 스페이스하니까 두번더져 잠깐만 한번 해보자 자 터지고 어하하 씨 야 아주 잘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어 하하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지금 리플레이라고 아 우리 타임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두번더져 야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좋아 자 주인분 오히려 좋아 주인분 자 주인분 오히려 좋아 재물 두번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일정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레인업 펑 펑 됐스 지금 이렇게 주인분 라인나오 자 펑펑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주인분 펑펑 아주 좋았어요 지금 왔어요 이경이 선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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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묻자 제발 하 요것만 묻으면 돼 우리 주인분 요게 요게 필요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번에 두권 넣습니다 8강 올라가가지고 바로 또 골을 넣어서 헤드트럭 하자 이번에 이경이 선수 이경이 선수 제발 이거 붙으면 주인분 제 대한민국 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주인분 쓸 수 있어 이경이 강원아 렉 없을때 가자 렉 없을때 렉 없을때 렉 없다 렉 없다 지금 렉 없어 렉 없어 렉 없어 렉 없어 오늘 주인분에 이경이 제발 엉 캬 빡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아아아아아 역시 주인분 나의 기가 막혔죠 어 한번더 주인분 한번더 강화 두번 성공 아주 기가 막혔어 강화 두번 성공 한번더 주인분 이겁니다 두번 성공 깔끔 깔끔 한번더 한번더 자 한번더 볼 수 있어 여러분들 스페이스 누르면 하핏 나이스 정답 아 이거지 아 우리 형님 백식국이 주인분 인가요 형님 어 와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와아 와.. 진짜 이거 쓰면 주인분이 대한민국팀 운영중이라서 어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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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지 내가 풀탐 내가 바로 치다니까 진짜 어 바로 공부 시킨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양반 아니야 553 응 요거 이제 울려놓고 저 잠깐만 고조 형이 잠깐 요기 자리 인상에서 줘 요거지 와아아아아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직 4배 안 찍은 겁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데코드 이게 야빠삼이 좀 야빠삼이 좀 아쉽긴 해 어 아니 꼬이가 아니 이번에 두꺼 넣었는데 와 넥슨 축구 안받네 와 너무하네 진짜 넥슨 와 이번에 저 어 바로 저 중골이 때리고 바로 꺼놓고 저 두꺼 넣고 이번에 저 어 3차전 때 또 꺼놓고 했는데 중골이 롱샷테이커 해가지고 어 일단 주위본 축하드립니다 주위본 나이스해 주위본 아주 좋아요 주위본 총 3골 넣었잖아 3골 그니까 어 총 3골 자 이강에서는 은가 축하드립니다 주위본 다 아멘